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세브란스 대학병원에서 미세현미경을 쓰는 것처럼 똑같은 미세현미경을 통해서 재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개인 병원에서 이건 치료 못한다, 대학병원을 가라고 안내를 받으시고 대학병원을 알아봤는데 대학병원은 예약이 굉장히 뒤로 잡히고 한두 달 뒤에 잡히고 그리고 치료 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검색을 하시다가 대학병원 출신의 선생님들 중에서 개원하신 분들 중에 미세현미경 치료를 잘하고 재치료를 잘 하시는 분을 찾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대학병원들보다는 예약이 좀 더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대학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저희가 마케팅을 저렴하게 우리는 싸게 해줄 테니까 와라 이런 마케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의 치료 비용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 병원보다는 비싼 느낌이 있지만 대학병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병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비용을 책정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 이 환자분도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장에 수포처럼 염증이 생겼어요. 대학병원 가랬는데 연세 마이덴치과 찾아왔어요 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위가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 기둥이 포스트가 제거가 어렵다고 대학병원을 안내해 줬는데 포스트 제거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연세 마이덴치과로 내원했어요 라고 했죠. 제가 웬만한 기둥들은 거의 다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이미 구멍을 뚫어서 다른 데서 신경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기둥 제거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병원 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름길이 거의 대부분은 볼 쪽으로 나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입천장 쪽으로 났어요. 왜냐하면 입천장 쪽에 염증이 뼈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입천장 두꺼운 뼈를 녹이고 여기로 고름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크라운을 뜯지 않고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재치료 실패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뽑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확률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과감하게 크라운 옛날에 했던 거 다 뜯어내야 돼요. 지금 앞치야도 CT상에서 같이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치료를 같이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뜯어내야 되고 이제 안쪽에 있는 이런 재료를 싹 걷어내고 이제 기둥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뜯어봤더니 그래도 과거에 선생님이 파란색 레진 코어로 잘 수복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기존의 재료는 싹 제거를 하고 기둥 제거하기 힘들다는 여기 쇠기둥도 여기 있는 포스트도 이런 식으로 현미경화에서 잘 제거를 했고 기존의 신경관도 다 찾아서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깨끗이 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이렇게 신경관을 찾아서 과거에 거탑포착콘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신경관을 이렇게 4개씩 찾아가지고 다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파란색 레진을 다 걷어냈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레진 코어를 해준 거예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가 다시 포스트 기둥을 세웠나요? 포스트 안 했어요. 제가 포스트를 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윗부분에 내가 남아있는 치아가 별로 없을 때 하는 게 포스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인 치료를 하셨다고 하시면 포스트를 제거를 했다 그러면 포스트를 제가 다시 세우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스트를 다시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레진 치료까지 해놓으니까 신경치료 한 다음에 벌써 이 부분이 하얗게 이 부분에 있던 염증이 하얗게 지금 뼈가 차 올라오고 보이고 이 염증이 제가 여기 긁어낸 것도 아니고 항생제 먹지도 않았지만 저절로 잇몸이 점점점 색깔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치료 전에 여기가 까맣게 보이는 게 여기는 치료 후에 하얗게 뼈가 차 올라오고 있고 여기 뿌리 끝에 찾아지지 않은 신경관도 기둥으로 막혀있던 신경관도 뿌리 끝에까지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대학병원 굳이 가지 않아도 연세 마이든 치과에서 포스트 기둥도 다 제거를 했고 그리고 재신경치료를 했고 치료가 성공을 해서 지금 크라운 두 개 다 씌워가지고 잘 쓰고 계시고 전기체크업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찾고 있는데 너무 번거롭고 그리고 재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그런 치료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 분명히 있을 거고 미세현미경 장비를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찾아서 제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비용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치료 기간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짧게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디엠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